김건희 여사가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한 언론의 의혹 보도가 나온 이후 정치권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을 추진할 명분이 강해지고 있다고 공세에 나섰고 정부와 여당은 사실 무근이라며 괴담 정치의 전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정반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출마 지역구를 옮겨달라고 요구했다는 한 언론사 의혹 제기와 관련해 당사자인 김 전 의원은 김 여사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은 적이 없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정치권 인사는 SBS와의 통화에서 공천 관련 제보를 받는 과정에서 김 전 의원과 김 여사가 주고받았다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전 국민의힘을 본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텔레그램 화면이 한 페이지에 불과했고 앞뒤 내용이나 누가 먼저 말을 걸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보 신빙성이 크지 않아 문제 제기에 나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야 공방은 가열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의혹이 사실이라며 국정농단 게이트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김건희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의 명분만 강화시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은 허위 사실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에 언론중재위 제소 등 조치를 취하겠다며 민주당은 괴담 정치를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계속해서 음모로 내지는 괴담을 퍼뜨리는 것이 민주당의 행태인 것을 아무리 이해한다 하더라도 지나친 점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천아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아직 의혹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대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물적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BS 정반석입니다. 이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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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아